네 안녕하십니까. 20번째 뉴스를 통해 영어를 듣고 읽고 또 쓰고 씀으로써 말하기까지 이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듣게 될 내용은 처음에 들으시면 아마도 음주운전과 관련된 기사가 아닌가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기사 전체 내용에서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 20초 정도가 되겠습니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크게 어려웠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궁금하실 테니까 바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모르는 단어라면은 제가 많은 한국 학생들하고 영어 수업을 하니까는요. 그래서 여기서 예상되는 것은 아마도 한 두 개? 기껏해 아니면 하나 정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단어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e suspected of 이렇게 되면은 of 뒤에 나온 것이라는 혐의 또는 의심을 받게 되다. 물론 문장 앞에 있는 주호가요. 어떤 주호가 suspected of 뒤에 나온 어떤 것이라는 혐의 또는 그것에 대한 의심. 그 앞에 나온 주호가 했을 것이라고 의심을 받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많이 보셨던 표현일 거고요. 그 다음에 under the influence 이렇게만 해도 음주운전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DUI 그렇게 하면은 driving under the influence 하면은 말 그대로 음주운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티켓을 줄 때 DUI 티켓을 먹었다. 이제 미국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확히 하면은 of까지 써가지고요. of 뒤에 나온 모모의 under 아래잖아요. 그래서 모모의 영향 아래. 모모의 영향을 받는. 그래서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하면은 술의 영향 아래. 어떤 행동을 하다. 뭐 운전을 했겠죠. 그래서 driv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그러면은 음주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likely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요. 뜻은 뭐뭐 할 것 같은, 뭐뭐 할 공산이 더 큰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많이 헷갈리는 단어인데요. breathe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같이 하겠습니다. breathe가 아니라 breath는 한 번 우리가 하는 호흡 있죠. 호흡 그게 숨, 그렇죠. 그래서 호흡, 숨 또는 우리가 이제 숨을 내쉴 때 이렇게 호흡 입김이죠. 그래서 그런 게 breath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용, 아 명사용, 죄송합니다. 동사용은 breathe, 발음 유념하세요. breathe, 그래서 breathe into 하면은 무모 안으로 후하고 입김, 숨을 불어 넣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을 모르지 않을까 하는 단어가 breathalyzer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breath와 analyze를 합쳤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숨을 분석하는, 호흡을 분석하는 뭐 그런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예요? 예, 음주 측정기가 됩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그 소프라이티 테스트 하는 스팟 그런 데서 운전자에게 이제 device 어떤 기기를 대고 여기다 부르세요 하잖아요. 그게 바로 breathalyzer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dentify 하면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뭇을 확인하다, 알아보다, 또는 뭐뭇을 찾다, 발견하다. 여기서는 확인하다, 알아보다 의미로도 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내용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are suspected of 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만약 당신이 suspected of, 뭐뭐로 혐의를 받는다면, 의심을 받고 있다면, 뭘로? 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아까 다 설명을 했네요. 음주운전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 police will most likely, 최상급으로 표현했습니다. 가장, 뭐뭐할 것 같다, 그렇죠? 공산이 크다. 뭐할 공산이 커요? ask you, 당신에게 요청할 겁니다. 여기서 ask는 묻다라고 해도 되겠지만, 요청이 더 낫겠죠? 뭐하라고? to breathe into a breathalyzer. 아, 음주 측정기로 숨을 내쉬라, 불어넣으라고, 아마 경찰은 할 가능성이 큽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this device, 여기서 이 device, 이 기기는 당연히 breathalyzer, 그렇죠? 앞에서 언급한, this device는 breathalyzer, 음주 측정기를 가리키겠고요. identifies, 확인합니다. 뭐를? how much alcohol is, 얼만큼의 알코올이, is, 존재하다, 있다죠? 이다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어디에 있어요? in your blood, 당신의 피 안에, 그렇죠? 우리가 혈당, 뭐, 뭐, 그 알코올 수치지 않습니까? 뭐뭐함으로써, by measuring, 측정함으로써, 뭐를 측정해요? the amount of alcohol in your breath, 아, 당신의 숨에, 입김에, 있는, 알코올의, 술의, 양을 측정함으로써, 이 기기는 당신의 피에, 얼만큼의, how much alcohol, 얼만큼의 술이, is, 있는지를, identify, 알아 냅니다. 네, 정말 이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저런 걸로 가지고, 그냥, 후, 하고만 했는데, 내 피에, 얼만큼의, 알코올이, 성분이 있다는 걸 알아낸다는 기술. 참, 아, 근데 참고적으로요, 이 기사 내용은 경찰이 음주운전 측정하는 거랑 관계가 없고요. 아, 똑같은 방법인데, 뭐를 측정하느냐, 우리 몸에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는 기술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기술이 지금 거의 상용화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몇몇 어떤 식도암인가요? 내용에서요. 제가 아까 좀 빨리 읽었는데, 어떤 암 같은 경우는 초기 어떤 그런 증상이 전혀 없대요. 그래서 발견되면은 무조건 그거는 벌써 말기, last stage, 뭐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런 방법으로 조사를 해봤더니만은, 많은 그, subject, 대상을 가지고 조사를 했더니만, 초기 증상까지 또 알아낼 수 있는, 예, 그래서 그런 좀 획기적인 것도 되고, 또 간단하잖아요. 그냥, 후, 했더니만, 검사 딱 하면은, 오, 당신은 지금 암 어떤 상태가 몸에 얼만큼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할 수 있으니까는요. 굉장히 좋은 기술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 링크를 제가 걸어놓으니까는요. 반드시 오셔가지고, 전체 내용 한번 살펴보세요. 길지 않고 짧습니다. 그리고 MP3 파일은 늘 그렇다시피, 제 사이트 자료를 올려놓는 다음 카페에 오시면은, 일주일간 MP3 파일도 같이 올라와 있으니까는요. 다운받으셔가지고, 듣기 연습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작 한번 같이 해볼게요. 그녀는 절도, 훔침이죠. 물건을 훔치는 거, 혐의를 받았다. 두 번째, 그는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물었다. 세 번째, 과학자들이 식습관과 암 사이의 관련성, 어떤 연관성, 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 당연히 identify가 되겠죠. 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지금 제가 올리고 있고요. 첫 번째, she was suspected of that. 그래서 좀 전에 배웠던 be suspected of, 그렇죠? of 뒤에 나온 것에 혐의를 받다, 의심을 받다. 그래서 절도라는 거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단어를 아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death라는 단어, 제가 이걸 선택한 게 아닌데, death. 그래서 만약에 뭐 death를 몰랐다, 그러면은 stealing something이라고 표현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물었다. 그래서 멋진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수고로 그냥 외워두세요. he was fined, 그래서 b 플러스 pp니까 수동태가 되겠죠. 그래서 f-i-n-e, fine 하면은 여기서는 뜻이 뭡니까? 예, 그래서 벌금이란 뜻이죠. 그리고 또 동사로 쓰였을 땐 벌금을 내게 하다, 매기다, 그런 말이 되죠. 그래서 he was fined for, 하면은 for 뒤에 나온 것 때문에 것으로 벌금을 받다, 물었다, 물게 되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에 대해서요? driving, 아, 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이제 이건 아셔야 돼요.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he was fined. 벌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식습관과 암사의 관련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관련성이죠. 그래서 a link. link는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관련성으로 해석이 되고요. between a and b. 그래서 a는 뭐예요? 식습관이 되겠죠. 그래서 식습관은 다이어트. 다이어트는 살 빼는 것만이 아닙니다. 다이어트는 말 그대로 way of eating이에요. 그래서 먹는 방법, 먹는 습관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diet and cancer. 그래서 식습관과, 즉 당신의 먹는 방법과, cancer 사이에 a link를 뭐 했다고요? identify. 아, 찾아내왔습니다. 발견하였습니다. 가 되겠습니다. 이 기사 정말 좋은 기사는요. 꼭 오셔서 한번 확인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사이트에 오셔서 전체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mp3도 일주일 동안은 올라가 있으니까는, 기회가 되면 다운받아가지고, 듣기 연습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기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